100프로스만 원하는 도구마케이션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 이해하나 사업자 800만명을 위한 질문 워크북이라 한번 읽고 잊어서는 안됩니다. 꼭 100회 이상은 대접에 질문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질문 대답에 익숙합니다. 저는 가족과 소통할 때도 질문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질문 2. 영역개혁을 전공하고 영어강사로 활동 또 한돈도 회사 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하지 못했을 정도로 월급생활을 힘들어했다. 하지만 현재는 비즈니스 연구소 대표이며 네트워크 마케팅 7년차 사업자이다.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할 때가 27살이었다. 오랜 유학생활로 한국의 인맥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임심 7개월 차이였음에도 월 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첫 3개월은 투잡으로 하다가 월급보다도 수입이 증가하면서 출산 3개월 후에는 2012년 3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생후 100일된 아이를 데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1억대의 연봉에 이르렀고 전년도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 총 3개의 강연 CD가 전국에 1000개 이상 판매되었다. 각종 포럼, 최고 경영자 과정, 대학원 등으로 출강하는 6년차 전문 강연자로 현재까지 50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 젊은 여성 CEO로 할 뻔하게 활동하며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현재는 비즈니스 연구소를 업원하고 두 번째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래 특히 100% 성공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래 이해하나 2016년 7월 14일에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매출액이 5점을 돌파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800만 명, 곧 국민 6명 중에 1명이 네트워크 마케터인 셈입니다. 경기 불황에서 고용 시장이 좋지 않으니 일자리를 찾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200만 명에 가까운 판매원들이 후원소당을 받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몰리는 현상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 시스템과 재무가 좋지 않은 회사, 그리고 아이템 퀄리티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 들지 않는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 아이템, 보상클린 타이밍, 교육 시스템을 궁금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회사를 선택한 다음에는 결코 회사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흔히 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협상의 한수, 오명호, 싱크스마트 2015년을 보면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내 상품을 고객이 파는 것이고 마케팅은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조작한 후에 그 물건을 파는 것이다. 판다는 것은 같지만 판 관점이 다르다. 반대다. 우리의 일은 네트워크 영업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생개 판매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터이므로 이제부터 마케팅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막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시작한 초기 사업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초기 사업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초기 사업 당시 저는 나이가 어린데다가 임산부였고 인맥이 전혀 없이 이 비즈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이자 강연 전문가, 교육업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이제 6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닙니다. 가방 속에 놓고 다니면서 절들 외워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실전을 위한 컨택 대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 예상 질문을 숙지하고 연습하는 대본과 같은 책입니다. 한 번 읽고 덮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곧 100회 이상은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질문보다는 대답에 익숙합니다. 지피직의 백전불태의 적을 알고 나를 아면은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는 선자 병법의 말처럼 네트워크 4.0 시대에 맞춰진 혁신적인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족과 소통할 때도 질문을 빼놓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되셨다면 전달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고 상대방의 필요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 점은 훗날에 멋지게 성공한 사업자 멋진 리더로 거듭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쉽게 접근하지만 얼마 안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뚝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당황스러운 질문들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상처받으면서 네트워크 사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마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초기 3개월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소비자 또는 사업자를 만나기 5분 전 이 책을 훑어보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200% 성공 확률을 얻었습니다. 질문 사용 설명서 컨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는 무조건 들어라 진짜 거절은 없다 가짜 거절을 즐겨라 왜? 라는 질문을 만지기 삼성성 법칙을 지켜라 가장 많이 듣는 철벽질물 여기까지 그거 다전기의 필요함이 아닌가요? 다전기는 제품이 너무 비싸요. 우리 가족이 결사 반대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관심이 안 가요. 인력이 없어요. 아이 챙기는데 급해요. 판매는 영 자신 없어요. 주변에서 성공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진짜 말을 잘 못해요. 제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은데요. 회원가입이 싫은데 그냥 당신 코드를 구입해 주세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얼마나 벌어요?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니에요? 세미나에 가기 싫은데요? 결국 상위 분들만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분이세요? 왜 광고를 하지 않나요? 이거 얼마만에 효과를 보는데요? 뭐 이런 것들. 질문 설명서. 컨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무조건 들으라. 의사 소통의 90% 이상의 상대방의 음성, 음짓, 표정, 외모, 그리고 듣는 자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리더가 한 말입니다. 1시간 상담 후에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뒤통수가 뜨거울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초보 사업자는 대개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이 얼마나 아는지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하는 일은 연습해야 가능하며 연습해야 잊은 습관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과 내용과 그 외에도 그 의도,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진짜 거절은 없다. 가짜 거절을 즐겨라. 많은 사업자분들이 컨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면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컨택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아이템 또는 회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끌어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초보 사업자 대부분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거절이 진짜 거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음 장에 나올 질문들을 반독해서 연습한다면 거절에 대응하는 데 능숙해질 것입니다. 왜?라는 제 질문 던지기. TV 강의로 유명한 사이먼 신의 근 이자 쓰다 다음에 어리게 한 비밀은 왜?라는 질문 한 글자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취를 만들어 내는 일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일 제작이 나태워크 마케팅을 위한 미르클 모닝 패트리니의 이인저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당신의 아이템 또는 사업의 키위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로드맵이 그려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계, 사실, 전문 용어 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맞는 혜택을 주면 그들은 견동을 받고 기억을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콜드 컨택과 답변 브래드 루케어 이른 저 이명택 역에서는 상대방 고객에게 그만 일어나 주었으면 하고 바라기 15분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는 센스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인연으로 맞는 사람을 충성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통해 좀 더 깊숙이 파고든 것이 좋습니다. 멋진 첫인상 남기는 방법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분이 가장 빠르게 달라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외적인 변화입니다. 멋진 첫인상을 남기는 다섯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복장, 미소, 그리고 악소입니다. 적당한 스킨십, 고 악소로 시작해서 눈을 맞춰 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어가는 것에 전시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정장에 타일을 착용하고 여성은 하이힐과 스커드를 입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컨택시 피해하는 세가지는 첫째, 전원은 무조건 약속을 잡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는 멘트로에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원은 30분 이상 제품이나 회사에 관해서 설명해서는 안됩니다. 컨택을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컨택은 오직 미팅이나 세미나를 초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컨택할 때는 절대 그 자리에서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 다음 미팅을 꼭 잡고 와야 합니다. 모든 답과 정보를 전하지 않고 말고 궁금증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초대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한 진실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반응에 대해서 컨택시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안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긍정적으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등의식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법칙을 지켜라. 3분 3분 3 법칙은 3분 3이란 3초 쉬고 3분 3분 대화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3초 쉬면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질문하면서 고개를 끄덕니다. 눈을 마주치고 질문이 되도록 3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1차 2차 3차 질문 후 간단한 대답으로 마무리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머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컨택에 대화는 3분 이내로 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이 높다 해서 대화를 길게 하면 꼭 상대방의 집중력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3분 이내라면 누구에게나 100%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지만 그 3분이 지나면 어떻게 어느새 상대방 거절 또는 반복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약속 중일 것입니다. 4분 이내라면 14분 이내라면 9분 이내라면 약속 중옷기로 어떤 수정 burada momentos 손님 어쩔 수 있을수 아멘